오늘은 마더스데이이고요 아스파라지 여기에 마치고, 가방을 먹었다 지금은 먹을 수도 있고, 여기도 구경에 남은 음식에 왔습니다 나름이 다 왔어요 또 하나, 나 아스파라지 설탕 견에서 센터 이렇게 흙을 받았으면 좋지 촉촉받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더 맛있다 이제 뺀다 이 뺀다 금방 뺀다 우리의 뺀다 그리고 배고파 아주 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amed isa 이 이빨 그네 이렇게 자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단하다!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최소 6시 20분에 나와서 1시간 뛰고 1시간으로 뛰어? 여기 뛰어요 위험하지 않아? 그 시간에? 나밖에 없으니까 저분이랑 나 무서워 근데 6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어? 뛰는 사람들? 다행이다 언니도 해보세요 5시까지 앉을 수는 있어 5시에 일어나서 뛸 수는 없어 집에서 털옷을 입고 산다고 29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상 프랑스어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리옹은 아직 추워? 너는 왜 계속 겨울옷을 입고 있어? 난 추워 근데 괜찮으세요? 응응 응 언니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블렌딩 하나 진짜 그 신식 스튜디오 그거다 한 번 더 기다려야 해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블렌딩 하나 준비를 해본 거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대박 빨리 허셨을 거 같아 괜찮을까? 저도 주스장 선생님처럼 어 잠깐만 내가 집중 자 침착해 자 침착해 아 저거는 왜 이렇게 또 우울한? 침착해 너 너 또 말아줬어? 말아줬는데 얼그레이 레몬 근데 맛있다 약간 스벅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허니블랙 어 잠깐만 그거 그거예요 레몬 버전? 다행이다 오늘 이제 소개팅 같다니 다음날 아 집에서 뭐하지? 그냥 운동하거나 뭐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응 목가루 주문할까? 나 한다고 쉬는 시간에서 아 왜 너무 웃겨 뭐 사실이고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아범 어학원이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사이는 뭐 많으니까 그냥 놀러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리옹은 그때 오셨을때 그때 플리스틱을 꺼지더라구요 어학원이든 그냥 조용하고 하니까 심지어 리옹에서도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싹 회사니까 사실 거기도 내가 부지런하면 나오고 근데 거기 진짜 안전해 근데 나도 원래 한국에서 거의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나갔다가 그냥 강아지 회사만 갔다가 바로 집으로 컴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는게 거의 운동 아니면 카페 운동 카페 강아지 산채 그러니까 근데 이 동네에는 도보로 가 얼마나 그러니까 레스토랑 카페는 있는데 솔직히 뭐 굳이 혼자 거기 가서 에스프레소 시켜먹고 싶지도 않고 굳이 막 20분 기다려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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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빠르다라는 말이 한국어밖에 없대요 맞아 눈치라는 게 없어 일단 뭐 약간 눈치껀 가도 한국어랑 그냥 눈치껀 그냥 어 뭐 혼자 하셨어요 그냥 이런 줄 알잖아 여긴 꼭 물어보잖아 뭐? 너 혼자 해 일단 거기서부터 그냥 굳이 혼자 가면 얘네들은 그게 없는 것 같긴해 약간 뭐 하나 가지고 평가하고 그게 좋아 그게 좋아 한국은 겉으로는 되게 막 쿨한적 하지만 뒷얘기 엄청 많이 하고 오지갑이 많잖아요 약간 맞아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저는 그 아니 아니 오세워릴까봐 을려 을려 오세하실까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어? 바게트가 소금 부드럽거나 처음 먹어봐야 하겠습니다 진짜 뭘 알아야지 어? 어? 으.. 네 이렇게 오세워볼게 이런 엠이 오세워보 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펜을 정말 싫어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agine like I dropped my phone here. so yeah we can pick it up. how do you find how do you even have an access to go there? it's not even that high. so yeah we can pick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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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we can pick it up. we can pick it up. 채소를 모르네요 재료 karena my friends 엉망을 받은 거예요 저게게는 매우 완료 일찍 너는 로봇이 뭐고 저는 로봇이 쇼빙이 왜 물을 하나도 안 먹었어? 쇼빙이 왜 물을 하나도 안 먹었어?